이 파티 맛판 탑으로 한 번 더 도전하겠습니다 탑 한테온이구요 오늘 이런식으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맛있는 심파불클 한테온 할건데 이게 요즘 책급이 좀 높아졌다고 하더라구요 승률도 꽤 높아가지고 번판에서 개 털어버렸는데 한테에서 말아먹어가지고 이번에 한 번 더 신비일점에서 찍어보도록 하죠 가자 이미 봤는데요 일단 돼지왕 아닐 듯 하이 까비 아니 안보려 했는데 봐버렸어 아 근데 탑뱅이면 심파불클 가면 맛이 없긴 함 아하 아 진짜 죽여버릴까 안녕하세요 그냥 그것만 말아야지 빨리 미쳤나봐 부패물약이랑 이 정복자의 그 무서움을 모름? 막꾸르기를 해? 뒤져야지 반테온의 이속은 신이라고 저런 녀석들을 위해서는 월스틱을 가야겠네요 아 아니면 그 맛있는 빌드 가도 되긴 하는데 상대가 완전 급길 빌드를 위한 조합인데 이거는 심파면 못버틴 오히려 아 까비 아 까비 뭐 알지?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아 넌 죽어서 내가 한 번 살려줬다 목숨을 갚도록 해 그 창이 진짜였으면 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이 세상 바드가 아니야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숫잘만 계속 패주다가 앞구르기하면 죽여버리면 될 듯 이거 4스택에 W쓰고긴 한데 지금 있습니다 방벽 활성화 정신이 나가버리지 정신 나가지 경험치도 먹지마 아니 나쁘지 않았음 진짜 잘했는데 진짜 깡이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할 생각을 하지 상남자특 여기서 집감 뻥이고 하남자입 와 방금까지 도랑검이었음 소름돋네 새판전에 나를 보는 느낌이야 아 아 썼으면 좋았는데 까비 아무것도 없어 역시 그렇지 날먹이긴 한데 쟤도 날먹할려고 베인 고른거잖아요 인정해야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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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뿡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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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나가지 아 아 아 아 당신의 마지막 희망 포골은 뭐 못 먹었네요 개인 찢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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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팔자 못 참아 돈이 너무 애매한데 못 참음 이거는 차라리 150원 손해 하지만 이것도 못 참음 붓괴불렛고 붓괴불렛은 아직 나에게 필수야 너 님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거임 아 그니까 안 판다는 선택지는 없음 놀고 알았을 거임 모르겠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도 도박 한번 해봤다 아 너무 맛있어 이거 어떻게 너만 도박해 나도 도박해 잘큰농 잘큰농도 도박해야지 맞으면 무조건 죽는 거였거든 전색 템이 안나옴 쓰읍 죽여..어? 080? 오케이 실패! 아 나이스 만들었네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이스 한 번 더? 한 번 더 죽이자 하하하하 촉촉하게 만들었지 따봉! 오케이 못 참아 080! 성공! 100원 치고는 너무 맛있는 100원이지 않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평타 치려고 했는데 안 닿았어 만원원 감사합니다 제가 어 입금해드렸습니다 8번 죽어주셔서 어 어 이거 진짜 빨리 끝내자 한테온 이거는 진짜 빨리 끝내야 되는 빌드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바텀 한번 궁 한번 시원하게 쓸 테니까 아 여기 쓰고 바로 그 먹으면 될 듯 압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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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아아아아아아 아 난 못 참아 이거 어 어 내가 죽일게 완벽해 진짜 гу 괵 괵 고르시 당했는데 사회적 죽음까지 당해버린거 어떡함 이게 저러면은 게임 이겨둬 이긴게 아님 이제 지금 괵인은 정신이 나갔음 이미 히힉힫힉핰 안영 하세요 오! 못했군요 따라라라라라 아하하핰, 피하셔야지 돌진을 해오면 어떡해요 저, 저 너무 부담스러워요 선생님 아 다음 템 방뜻가면 페인, 좋아. 죽음 아 안 좋아도 죽.. 는데요? 어? 어어어? X됐다 나 그냥 빼야지 이미 X된거 나라도 살아야지 아니 일을 잘못 썼어 두루루루 두루 두루 아니 그 거짓말 게임 입니다 으어어 호! 창피해! 뭐하는 보임! 아이쇼핑을 한죄 달개 받아라 이 숟가락 녀석들 ent saliva 야 hee 보들어 Shell 어? 어? 오오 존나 쎄 우와아З!!!! 우와ㅏㅏㅏㅏㅏオ trash 야 빨리오 진짜 존나 쎄구나 나 진짜 말도안나 등짓에 죄인님한테 사과해야지 이거 끝나고 난 역시 착해 어? 이거는.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말도 안돼 랜드가 너무 화난다 웨시가 나를 암살했어 밤샘은 중무가져? 봐봐 탑에 이렇게 아무리 죽여놔도 결국은 또 큰다니까 이러고 있어야지 잠깐만 뭘 맞았는데 어 발음 맛있고 분노 분노까지 신뢰가 된다면 불로 가능할까요? 감사합니다 신뢰였나보군요 쫄았잖니 아 미쳤나봐 얘 아 서른이야? 아 더이상 뭘 할 수가 없네요 이제 여기서 더 죽이는게 말이 안돼 상대가 사릴 줄 알아가지고 베이는 그냥 순수 억가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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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가까지 해가지고 죽여버린거기 때문에 아쉽었다 하지만 제가 원한 판테온이 아니라서 아쉽다 그래도 벌레죽이기 성공!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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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I'm telling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투 세 loss 점점 세 Song 네 석